인앤아웃 골프 시즌 2 인앤아웃 골프 시즌 2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분들은 아주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필드의 최강자 한번 모셔봤고요 뭐 설명이 난 필요 없지 다 아시는데 와 이렇게 또 게스트를 소개하지 않는 방송은 처음이네요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가람 포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예능 같은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는데 세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지금 네 당황스럽네요 그렇지만 더 재미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이렇게 입을 좀 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놀려보시겠다 그러면 지민 누나는 근황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목소리 나왔다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다시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알겠어 알겠어 좀 떨어지게 부담스러워할 때는 잘해가지고 지투어를 뛰고 있고 또 뭐 보셨잖아요 네 많이 봤죠 여기저기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골프 김지민입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인앤아웃 골프 시즌 2 혹시 G 핸디가 어떻게 되세요? 로그인 해본만 나올텐데 아주 되게 높아요 네 핸디가 높다 네 그럼 언니는 어떻게 G 핸디가 어떻게 되세요? 프로님이면 핸디가 없는 거 아닌가? 있어요 마이너스 핸디로 나가죠 정확하게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 아니요 아니요 이거 방송에서 이러면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진짜 맞다 마이너스 6? 생각보다 안 높은 거예요 안 높은 거예요 제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너무 기대되네요 너무 기대되네요 재밌게 한번 근데 여기 이길 수가 있나? 마이너스 6 아이언을 진짜 잘 쳐요 내가? 둘이 약간 그거에 조율을 하면 좀 비슷하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저도 칭찬을 좀 하고자 하는데 춤을 잘 쳐요 언니 그냥 잘 쳐요 쟤는 그냥 저는 감탄하면서 보고 있고 참 우리 훈훈하다 방송 그렇지? 너도 너무 겸손해 야 너도 너무 겸손해 너도 어떡하냐 진짜 미치겠다 자 그럼 어디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칠 골프장 이름은 동촌 G씨 동촌 G씨라는 골프장인데요 혹시 우리 게스트분들은 그 골프장을 실제로 쳐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 한번 쳐봤는데 저는 유튜브 촬영 차 그 골프장 직접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부담스럽나요? 웃음을 참지 말라고 아니 자꾸 얘기하는데 눈이랑 입이 떨리셔 나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느끼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자꾸 제가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뭐가요? CF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꽃을 든 남자? 네 꽃을 든 남자 네 네? 저도 쳐봤는데 코스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더팔 못 쳤거든요 거기서 근데 좀 추울 때 가서 뷰는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그린도 상태도 굉장히 좋고 첫 번째 홀은 393m 탑4홀입니다 티샷은 페어웨이 좌측을 타깃으로 하는 게 유리한데요 세컨샷은 그린압 벙커를 피해 페이드성 구조로 공격하는 게 유리합니다 드라이버 거리가 얼마나 나가? 스크린에서 한 2 300? 300에 가까이 안 나가요 300? 300에 안 나가요 그러면 이거 찍은 적 있지? 헤더도 빠질 수도 있을 텐데요? 아 그럼 좀 왼쪽으로 돌려서 쳐야겠구나 왜냐면 지금 뒷바람에 내리막 30에 네 내리막 30에 어? 저 친구가 찍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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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안 했어 이거 이진 아니잖아 어 이거 친 건데? 어? 인성 아 인성 나왔네 놀란 놀란 살살 친다더니 세게 친 것 같은데 어? 너무 다했다 오 땀나기 시작 너무 봤어 너무 봤어? 도로까지 받았어? 진짜 딱 300 같네? 간다구나 300 간다니까 아 치고 쫄았죠 어 쫄았어 그치 발사가 5도 맞어 누나 화이팅 여자 앞으로 또 이제 정확성이 또 장기 아닙니까? 그렇지 저렇게 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바람아 바람 소리가 근데 빈질을 좀 많이 하시네요 약간 팀킬 가능하죠? 아 가능하잖아요 팀킬 가능하지 좋지 우리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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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역시 인생가람 바람 체크 살짝 해주고요 바람이 부나요? 숟가락이네 자연스럽게 쳐야겠다 에어컨 좀 꺼야겠다 그러니까 안전건으로 신청해놓고 저 그림이 뜨면 안전한가요? 그렇지 맞지는 안전하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우빈이면 살았구나 이걸 아니까 이게 이제 바뀐구나 지금 몇 번 치시죠? 일단 116인데 피칭이 한 120까지 가니까 나 왜 방향 보고 있냐 짧게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짧게 쳐볼게요 네네 와 톰톰으로 잘 쳤다 화면 바뀌어 주시고 아 짧다 오 나이스 핀아이 핀아이 아 핀아이죠 잠깐만 왜 한순부터 씹을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이야 아 진짜? 어떡해 어떡해 아 지금 지커버 프로님들이 짧은 걸 어려워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 이게 그 짧은 게 탄도에 따라서 스핀 양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 난 분명히 잘 쳤는데 백스핀에 걸려가지고 막 오고 이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퀸하이 어 내리막 버터 감사합니다 화이트 아 이길 수 있겠는데 누나 잠깐만 잠깐만 망했다 제가 아닌 지미 누나 맞아요? 맞아요? 이네 아웃 골프 시즌 2 왜 한숨 쉬어 누나 어프로치 해 에이폰이잖아 에이폰을 어프로치 해도 되는구나 응 그거 바꾸고 이걸로 오케이 17이면 될려나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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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응 고마워 오 잘하네 괜찮지 어 좋으러 음 이제 스크린에서 게임을 마추고 드디어 실제 코스에 왔는데요 스크린에서 봤던 첫 번째 홀의 느낌과 필드에서의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리고 첫 홀은 스쿼아가 어떻게 됐었죠 조프로님? 아마 우리가 파를 하고 아마 동타를 기록하지 않았었나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기억해? 우리가 아마 팝파 그치 팝파 그러면 일단 첫 티샷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괜찮 저기 간 거 같은데? 네? 어 괜찮 그죠? 잘 갔죠? 어 괜찮다 다음 홀 아니야? 화이트? 얼마큼 차이야? 고방력 스크린이랑 똑같네 고방력 힘 써야지 힘 써야지 언제나 화가 나있으시네 화가 많아 화가 많아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괜찮아요 안전권으로 심쳐놓고 안전권으로 심쳐놓고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바뀌었는데 미스인데? 첫 톤이니까 그죠? 몸에 안 풀렸었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여기 근데 진짜 스크린이랑 똑같다 네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첫 톤 너무 똑같았어요 스크린에서는 제가 질러 쳤어요 그냥 네 말도 안 되게 300이 나갔어요 말도 안 되게 300이 나갔어요 오 살짝 땀 나기 시작했어요 오 도로까지 받았어 누나 진짜 딱 300 같네 질러 찍어봤지? 네 개질러졌어 누나 같은 팀 어 맞아 맞아 다행이다 미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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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약간 햄토리 닮은 것 같아 뭐라고? 햄토리 맞지? 나는 왜 맨날 사람이 없지? 동물 닮은 게 제일 좋은 거야 나는 골든 리트이라고 닮았다 오 맞네 그치 후자리랑 스크린에서는 온 그린 시키셨다 피디님이 굉장한 부담감을 주시네 나도 아까 느꼈어 괜찮아 샷 오 드로 야 가라 고 딱 좋다 위치에 딱 좋다 나이스 떨어지고 봐 시원으로 날아줄게 꼭 포털은 잘하면 돼 다 용서가 돼 그럼 내가 운동기 운동기 해야지 와 샷 귀엽네 클 것 같아 그만 우리랑 비슷한 위치 아닌가? 내려와 우리가 좀 더 중간에 있지 않나? 야 핀 실화야? 저 뭐야? 살았네 이 정도면 쉽지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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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세. 한숨 세. 한숨 세. 한숨 세. 한숨 세. 한숨 세. 먹으려면. 덕분에 오랜만에 시합하는 느낌이에요. 아 진짜? 좋은 거야. 아 그런가? 한숨 세. 한숨 세. 한숨 세. 한숨 세.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지금 처음 시작부터 워너브로 살짝 가보는 건가? 저 추워서 좀 빨리 끝내게요. 아 진짜? 아 나 추워. 나 PC방 가야 돼. 한숨 세. 이번 홀은 팟5 519m 홀입니다. 우측 벙커를 타깃으로 티샷을 하면 안전하게 페어웨이 안착이 가능한데요. 오르막 홀이어서 거리를 잘 고려한 클럽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략을 하실 건가요? 그냥 보이는 대로 칠게요. 넌 그냥 페어웨이만 있으면 되니까. 자꾸 박현을 뭐지? 오 스윙 진짜 좋다. 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ㅅ. 너 enough. 완전 본대로 봤어.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엄마 나이스. 셔! 와 나이스. 어 나 난 또 왼쪽으로 쳤는데아. 야 라이가 기가 막힌다. 야 라이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앞에 공 안 맞나? 맞아. 어허 이렇게 여기 안 cand래? 안 맞을라나? 이렇게? 이렇게 안 맞을라나? 안 맞을라나? 아, 투샷! 투샷! 야, 나이스! 한 115? 110? 굿 굿! 아, 말렸다. 가네, 가네, 가네. 벙커 가네. 벙커 가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진짜. 지투어 프로듀신들이 벙커자들 굉장히 싫어해요. 아, 누나 싫어해? 어렵대, 되게, 벙커가. 그냥 쳐. 답이 있네. 그냥 치는 거네. 좋다. 오, 긴데? 짧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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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 씻. 씻다. 딱 좋다. 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돼도 돼요? 네, 그냥 되는 걸로. 브래콘 텔레비. 하하하하. 누, 누, 누? 너가 잘못했잖아. 언니한테 왜 그래? 그게 아니고. 망했네. 망했다. 망했네. 아, 그렇네. 글쎄, 글쎄. 개명했다, 글쎄. 프로듀싱 쉽잖아요, 그렇죠? 아, 쉽지, 쉽지. 너무 쉽지. 화이팅. 오늘 약간 감독 그런 느낌이여. 너무 쉽지. 아, 좋네. 아,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래. 아, 그래, 아니야. 자꾸 이게 치업돼 버릴지는 않았어. 그렇지, 그렇지. 야, 잘 쳤다. 진짜. 가자, 가자, 가자. 오, 오, 뭐야? 야, 잘 쳤다. 진짜. 가자, 가자, 가자. 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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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와, 저게 저렇게도 안 들어가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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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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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주토워 프로님이니까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좋지. 아, 고로켓 부담을 싹! 오늘 누굴 데리고 온 거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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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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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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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괜찮아 누나. 그럴 수도 있지. 나 스크린 잘 치거든? 너무 좋다. 잘하는데? 1부 우승자랑 쳐도 그런지 약간 떨린다. 같은 팀이 있네. 아 진짜?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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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어 너무 나왔어. 괜찮았어. 굿샷. 굿샷. 꼭꼭꼭.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괜찮아 누나 잘 쳤어. 가자. 이거 발사랑 5도 나온 것 같아. 우리 바뀌었는데 약간? 굿샷. 잘 쳤다. 잘 갔다 놨어. 굿샷. 아주 든든해. 좋아. 너 왜 자꾸 이쁜 척 해? 나? 나 이쁘. 아란이보다 예쁘지. 굿샷. 오 잘 쳤다. 좋네. 굿샷. 넌 아까 너만의 세계가 확신 있는 사람이야. 딱딱구리구리 우리 마요네즈. 와 신기하네. 초등학교 안 다녔어? 나 영문 초등학교. 나 미라 초등학교 나왔어. 언니 미라예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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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잘 치니까 그냥 오늘 약간 갤러리 한다는 느낌으로 응원하면서 재미있게 되겠습니다. 어우, 좋다. 어우, 좋다. 크라, 고! 오케이. 이거 흘러내렸네. 역시. 우리 오늘 노랑골치 때부터 알아봤어. 맞네. 인엠 아웃 골프 시즌 2. 와, 굿샷. 와, 잘 붙였다. 아이, 부담 안 되지, 넋이. 누나, 나 퍼트 들고 가야? 아니야, 나도. 아트, 아트, 아트. 뭐하러, 뭐하러, 뭐하러. 음,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원래 이렇게 짐지한다, 여기. 형, 퍼트 할 때 숨 쉬어요? .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침이 날 수 있지. 아, 나 퍼트 할 때? 잠깐, 어떻게 하지? 이게 맞지. 트위스, 트위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려고, 왔지? 와, 넋은 쇼어? 어, 어. 3번 홀은 팟스리, 221m로 코스넷 팟스리 중 가장 거리가 긴 홀인데요. 핀 위치에 따라 난이도가 큰 홀입니다. 이거 팟스리 맞아요? 맞아요. 기네요. 와, 227m 팟스리는 사실 프로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거리 아니야? 그치. 3번으로도 쳐야죠 뭐. 어, 3번으로도 쳐야지 뭐. 부담스럽다. 근데 나는 지금 드라이빙 아이언이 좀 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 거리 얼마큼 나가는데? 드라이빙 아이언이 스크린에서 220m 조금 넘게? 220m.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 누나? 아, 충분할 것 같은데. 뻥콘한 걱정냈지 지금. 누나, 좀 드러내셔. 누나, 지금. 열리는 순간 더 커다. 너무 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더 커. 안 받들일게, 안 받들일게. 와, 너무 좋다, 굳이. 넣는 거 아니야, 또? 어, 저 화분을 누르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시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11m. 훅바람이니까. 갈등이, 어, 저기. 너 지금 몇 번을 맞았다고. 내 굳이를 믿어. 배경써. 아, 집에 갈래? 아니. 아, 아, 얘기를 또%. 아, 크다? 아, 크다. 난 잘했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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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아, 괜찮네. 어우. 잘해 잘해 글라이브걸이 나갔는데? 이거 해도 돼 어떻게 살짝 볼까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만 그 정도만 딱 보면 좋겠다 바람에 그거 몰라? 그 80 대 치잖아요 무시하지 마 kpj 무시하지마 무시하지 마 아 좋다 잘 들어갔다 오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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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제발 컨실드 한 번만 봐봐. 아 진짜 계속 어려운 데만가 떠났네. 아니 언니 방금 언니 치는데 제가 이렇게 치다가 옆을 싹 봤고 언니가 그냥 가라기가 저보고 무슨 의미였어? 좋아 좋아. 이길 수 있어? 근데 언니 치기 전이었거든요? 너무 티났어? 생각이 좀 많으실 거야. 어 나 치기 너무 많아. 오케이 웃으면 안 되는데… 너 손 들고 있을까? catches다? 알UE!! handles shooting 스크린에서는 이번 노래에서 팔을 하고 고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руш이가 포합으로Teu 둘 다 해 마지막, 타이틀 밑돈 같다 역시 KPJ KPJ 화이팅 아, 웃진 않아, KPD가 최고야 넌 남 Unit 드는 거야 맞아, 맞아 이렇게만 하면 재밌겠다 요거는 잘 타면 돼 이거 안 되잖아요 택배 탈발리가 없네 아 이거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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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괜찮다 너무 타이프했네 취미생활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만화책 보는거요 아 만화책이요? 웹툰 웹툰 아 웹툰이요 아주 미치죠 우리가 이번에도 사실 이겼잖아 스크린에서 아 그래요? 약간 여유가 있어 아 그러네 저기는 버디를 쳐야하네 그치 우리가 너무 타만 해도 되네 필요가 없다는거지 으음 내 소리도 잘 찾네 오우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스크린이랑 필드랑 판박이다 그쵸?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경사하면 뭐 좋다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오케이 조금 많이 봤다 잘했어 잘했어 나 찍어주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근데 아 근데 이게 그림이 보클복이야 그림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4번 홀은 팟4 401m 홀입니다 티샷은 우측 아이피를 공략해야 투혼이 쉽고 좌측 아이피로 공을 보냈다면 안전하게 쓰리혼하는게 좋습니다 헤어웨이 약간 2단으로 되있더라구요 아 그러면 우리 한번 둘러보기 이렇게 나 기억나 여기 번벅으로 거치는데 맞아 맞아 돌상으로 거치는데 네 이번에는 과감하게 좀 과감하게 쳐볼게요 좋아요 과감하게 우측을 좀 더 보고 어우 진짜 편하게 친다 어우 진짜 편하게 친다 어우 진짜 어우 너무 좋다 나이스 나이스 어우 완벽하게 갔네 나이스 나이스 러프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있어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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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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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진짜 스크린이 리얼리티네 어 리얼리티 완전 그치 약간 두꺼웠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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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더 아 이 정도면 나이스 나이스 아 들어가나? 역시 여기 그린이어서 좋다 난 리얼리 그 실제로도 어려워요 나 집에 갈래 오 긴데? 아 과감하시네 남자네 남자네 아 누나 큰일났다 어떻게 미안해 우리 서로 미안해 우리 서로 미안한 사이네 오늘 오 잘 쳤다 멈춰 네 누나 분량 나와야죠 분량 걱정 맞다 지금 인생일 때 최대의 위기야 스크린 치면서 이 정도는 아닌데 아니 이게 뭐하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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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문제야? 아 문제없어 문제없어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땡겼어 땡겼어 아 왜 이렇게 땡겨져요 Never on never in 길지않은 들어가지 않아 3번호 결과는 저희가 또 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 다운입니다 3 다운입니다 아 이렇게 또 스크린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4번호홀은 누나 몸 풀자 왜냐면 우리 최충만 프로팀이 컨시드 더블 보기를 했었고요 여기 기억나 네 우리 우리 어? 두타차 샷 샷 샷 샷 어디 갔지? 잘 간 것 같은데요? 저 카메라를 아 내가 보는 게 맞구나 좋아 좋아 아 좋다 아 진짜 좋다 머리카락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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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이 거의 평지선이었어 맞아 아 너무 먹었다 그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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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기 섰네 내리막에 탈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저기가 엄청 내리막이라 아 진짜? 그럼 좀 크게 칠까 그랬나? 근데 타고 그림 밖까지 내려가 누나가 지금 굉장히 잘 찍고 싶어 하셔 거의 상의를 공치기 전에 한 100만인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에서 2분 3분 3분 2분 2분 3분 아이고 근데 이거 좋다 이렇게 인데 굿미스인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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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았나 왜? 알았나 완전 굿미스인데? 굿미스 어? 야 다 그러셨는데 봤지? 펀트를 봤지? 완전 마음에 들어. 누나가 지금 이거 너무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운스윙 때? 나 지금 백스윙해서 엄청 급하게 내려와. 인 앤 아웃 골프 시즌 2 아랑아 뭐해. 재활용하면 더 안 돼. 맞아. 자연스럽게 쳐야 돼 골프는. 놔야 놔. 아 먹네 생각보다. 끝에 있네. 오케이. 바람아 공격적? 아니 내가 뒷담을 쳐도 이거는. 아 오케이 바꾸는 거야. 또 나름 배려를 하네. 우리 계획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아니 나는 포트 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어프로트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어.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 스크린 골프.